노래가 짧았어요 일주일씩 하다보니까 일주일씩 하다보니까 다음은 누구죠? 초대가수? 아 초대가수 누가? 제대 한국어 했어? 제가 또 그래도 여태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 우리 정원순 작곡가님이 부른 노래 작곡하신 노래 북경아가씨 제가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우리 돈번분들 한국에서 돈 버는 동안 돈도 좋지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제일 많이 챙기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다자 신혜 파일럿 쏘바잘 하시세 여러분들한테 제가 새해 인사 큰잔하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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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Priyendo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시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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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